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귀여워 저희는 지금 아침이구요 아침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통통 부었죠 어제 거의 12시까지 술을 마셔가지고 둘 다 약간 좀 통통 부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잤어 시체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도 아침 지금 한 6시쯤 돼가지고 아침을 먹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칼을 수 있는지? 오케이 저기 차이나타운 보이시죠 여러분? 차이나타운 바로 앞에 호텔에 있구요 저희가 갈 곳은 차 조심해 어? 스타벅스 마스크 있어야 되나? 스타벅스 어? 어? 샌드위치 맛있겠다 이거 베이컨 베이컨 소스와 바 da pup 아 죄송b iff 난 이거 확인하는거지, 1, 베이켄 서서지, 1, 2, 아따가.. 뭐??? 나, 다시 손으로 한다.. 아, 미안.. 다 반lan기, 서서지, 야채, 자고, 1, 1, 2, 10개, 2, 1, 1, 2, 2, 아, 아이스 가슴... 아, 아이스테이큰 에스프레소 아이스테이큰 에스프레소 저거 되게 맛있게 생겼어 가운데 거 저희는 스타벅스에 자리가 없어서 호텔 로비로 와서 아침을 먹을 생각입니다 뭐 사왔는지 한번 꺼내봐봐 이 더블 베이컨 햄 치즈 빵이랑 꼬리나져요? 아니 약간 스토크 나중에 찢어서 먹어야지 아 그러니까 보여줘 일단은 크루아상 햄치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한잔 시켰고요 와이프는 커피를 안 마신다고 하셨는데 왜 커피 안 마셔요 근데? 아 잠을 지금도 잠이 안 왔는데 못 잘 거 같아가지고 밥 먹고 잘 거야? 올라가서? 그래요 아 오케이 이제 모닝커피를 마시고 첫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마 오늘 배를 탄다고 그랬지 크루즈를 타고 저거 건너야 되는데 어 어 기다려야 돼 와 진짜 예쁘다 오늘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걷고 있거든요 사람들이랑 다 같이 걷고 있는데 아침에 햇살 맞으면 걷는 나라는 게 물론 서울에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확실히 샌프란시스 걷고가 있나봐요 너무 예뻐요 여유롭고 여유롭고 오오 가야 돼 가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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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거에요? 네 여러분이 여기 네 첫 번째 인플루언서 미팅을 하러 왔고요 오늘의 주제는 악플은 우리나라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고 여러 나라들에서 문젠데 그런 문제들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일단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목적은요 명예훼손이나 어떤 그런 차별 같은 거 관련해서 혐오! 혐오 관련해서 빌딩을 받으러 오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공간에서의 혐오에 대해서 좀 다를 건데 특히 두 가지 충돌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랑 그 다음에 반대로 또 혐오의 표현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약간 형증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빌딩을 하는 거죠 2021년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5년이 특히 높은 지위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혐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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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혐오의 표현을 그 부분에 대해 또한 여러 가지의 규모가 적립한 것 같아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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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귀여워 근데 사람이 꽉 차있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트램인가 봐 여기가 피어 39구나 여러분 저희는 지금 유람선을 타러 왔어요 여기가 굉장히 샌프라시스트에서 유명한 관장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여기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유람선 탈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곳이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신나합니다 너무 예뻐 일단 장소가 여기 이쪽으로 걸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비교한 걸 해보잖아요 나도 비교한 걸 해보셨어 여기 너무 예쁘지? 나이스 진짜 미친 것 같아 셀카야 우리? We have our 빨리 빨리 가야 돼 We have our Let's go We have our We have our 진짜 미쳤다 너무 좋아 바다다 바다다 와 힐링되고 있어 와 힐링되고 있어 와 저거 뭐야?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우리 라이언 우리 라이언 진짜 비교한 실력이야 와 저기가 거기구나 그 성 아까 말아 아 저기 알카트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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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십자레즈 나 진짜 나 여기 한 번 볼 만한 것 같아 브루스, 줄리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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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개 우와 우와 물개 봤어? 어 방금 물개 올라와서 한 번 짓고 우와 너무 귀엽다 물개가 되는 소리야? 아니지 배가 되는 소리 하하하 여기도 있어 머리 뭐야? 아 저 물개 진짜 있다 이 멀리 물개가 있습니다 맥볼로 확대해서 찍고 있는데 잘 보여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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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긋하게 오창 근데 생각보다 진짜 크다 그니까 와 대박이다 오! 들어간다 들어갔어 와 시영 왔네 근데 진짜 시영 잘하네 너무 좋다 오 배 들어온다 배 들어와 배 들어와 배 들어와 이제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탈 수 있는 배는 이 배는 아시고 바로 옆에 있는 배죠?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배는 아시피 네 오 물리치지 않나? 구멍이 수고하셨습니다 구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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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 구멍이 구해 구멍 구멍이 hor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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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. 아니면 크랩하우스에서 크랩하우스도 여러 개 메뉴가 있거든? 거기 가도 될 것 같은데? 이거잖아 크랩. 가보자. 여기 확실해? 이상한데? 간판 봐봐 크랩하우스 이쪽으로. 간판 방 벨 위에. 아 그래? 아 그러네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오 진짜 남편으로서 너무 진전하다. 진짜.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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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라고. 이게 개만이 좋은 게 아니라 파스타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. 아 맞아 맞아 맞아. 메뉴가 여기 있네. 아 근데 웨이팅 있을 수도 있어. 우리 몇 명이지? 하나 둘 셋. 일곱 명. 세라? 아 왜 이틀 있나? 세라 47cm? 세라 48cm? 네네네. 아 can show you how we have available outside? 야, sure. 야, sure. 아, 저요. 야, thank you. 좋은데? 아빠, 또 좋잖아. 야, 우아하. 여기 있는 곳이 있나요? 여기 있는 곳이 있나요? 여기 있는 곳이 있나요? 여기 있는 곳이 있나요? 당연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고 나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근데 안에 이미 분해가 되어있는 거에요 이거 우리가 한국에서 가위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들면은 아 얘가 다 분해가 되어있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쟤 너무 날 쳐다보는 거에요 맛있겠다 와우 이거 크림차우더 아 여기 크림차우더 하나씩인가? 네 맞아 하나씩요 와 맛있겠다 와 이거 너무 잘 시켰다 깔끔하네 깨끗 나올 줄 몰랐어 냄새 체준는데 먹는 게 남는 거야 아 맞아요 여행은 먹어야지 아니 우리 온 대신에 지금 소울에 맛있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맛있을 거 같애 가방을 근데 우리 우와 미쳤어 미쳤어 손바닥 미쳤어 진짜 크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고 나 이러고 잘 못 먹었는데 근데 안에 이미 분해가 되어있는 거에요 이거 우리가 막 타감대처럼 가위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들면 아 아 얘가 다 분해가 되어있네 그런 거 같아요 가져가세요 이거 그냥 반반 가져왔다 이제 와이프가 찾은 곳이에요 아 진짜 어제부터 가고 싶다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와 근데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어 냄새 체준는데 먹는 게 남는 거야 아 맞아요 여행은 먹어야지 우리 온 대신에 지금 제일 맛있어 맛있을 거 같애 아 진짜 맛있을 거 같애 아 진짜 맛있을 거 같애 가방을 근데 우리 왜 수저를 안는데 네 저한테 그냥 가져올까 가서 어 선생님 가져올까요? 제가 가져올게요 아니 한참 있어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아니 근데 갔다 줘야지 근데 주지 않을까? 팁을 받는 거에요 어 아니 이거 줘야 되지 않을까? 야만인이야? 그냥 손으로 먹게 아 나 이런 거 못 참아 나 풀까지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안 있어 나 나 금신리 따라갈래 배워오게 어떻게 하는 우리 같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맛있다 미쳤다 오케이 기분 너무 맛있어 오우 땡큐 그냥 얘만 해봅니까? 맛있지?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오우 오우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이 정도 사이즈 2개면은 이거 치워도 될거지? 줘 봐 내가 좀 사다 줄게 먹기 편하게 와 진짜 맛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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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오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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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재즈음악도 되게 잘 어울린다 어 빵이랑 같이 먹어요 아 물이 말 넣기로 했지 빵 뜯어가지고 괜찮다 맛있다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